어!어! 왔다! 왔다! 어?!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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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왔어 왔어! 자 안녕하십니까 캡락새끼 핫돌균 뚤류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오므입니다. 지금 오전에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입질은 받았는데 치질 못해서 오늘 여기 간접 포인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짬낙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네드포스의 GP7-5배, 니른 네드포스의 비합형 성공, 라인은 썬라인 16호, 50호 봉털 와이어캡브라 직결반은 18호입니다. 전복미끼 사용할건데요. 글쎄요. 4월 21일날 52를 잡고 4자 이상을 요새 못 잡아요. 그래서 요새 팬티 조사라는 오명을 속이는데 오늘은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닭 3개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도 화이팅! 아 시골에 바람이 좀 불길래요. 잠깐만 멈춰봐. 던지기 바람 불어라. 다 풀었어요. 떨어질수록. 오케이 좋아. 야 엑셀런트하다. 엑셀런트하다. 우와 낚싯대가 돌아갈라 그러네. 우와 길었다. 엑셀런트하다. 엑셀런트하고 맨 이렇게 올까지 걸렸는데. 이번 생은 망했네요. 망했네요 이번 생은. 재밌게 바람 불을. 이제 바람 불을 볼거에요. 절대 못봐 이건. 바람이 멈추지 않는 이상이. 지금 라인이 이렇게 돼있어. 그날 그때 알지. 매양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들어간거야. 왜 그랬냐. 거기 들어온 놈들이. 기껏 먹는게. 개나 이런거 밖에 안 먹었어. 개나 배 갈랐을 때. 개나 이런거 밖에 안나왔다고. 그런데 소라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먹은거야. 그래갖고. 화침질하고 깡탱이 던져놓고. 다른거 손질하는데. 깡탱이 좀 확 가져가 버린거잖아. 꽂아주라. 바람아 좀 그만 불어라. 아쉽네요. 바람 안 불었으면 한 마리 잡는건데. 입질. 입질은 있다. 입질했어. 바람 안 불면. 4시 45분. 5시 15분 남았어요. 알았습니다. 요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꺾었어. 왔어 왔어 왔어.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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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모리 같이 왔어. 모리야? 어떻게 어떻게. 걸었어 걸었어 오빠들. 어떡하지? 모리랑 같이 왔으면. 그거는 인정해줘야지. 전에도. 아니 그 말고. 우선 빨리 잡아내라. 그러고 있다. 그러고 있다. 어머데. 찔찔 안 갖고 왔는데. 찔찔 좀 갖고 올까? 어. 찔찔. 갖고 올게 오빠들. 찔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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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모리. 누가. 내가 얘기했잖아. 저 모리 걸려있다고. 와. 크다. 찔찔. 찔찔. 아. 뜨거워. 어우. 아. 이모님들이. 지금. 라인에. 뭘 좀 재고 해달라고. 아. 이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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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좀 써봐라 밤을 못 먹었어요 왜 터졌어? 보고있어? 와서 오고있어 오고있어 빠졌다가 폭도 오드렛도 같다고요 이렇게 몰이 이렇게 큰게에다가 고기가 걸려있었으니 몰만 있어도 시젖고도 지가 빼앗았지 아니 이게 걸려있었던거 아니고 이건 위에 걸려있었어 라인에 라인에 뭘 걸려있던거 얘기했잖아 얘는 없고 다른 곡이 있나 보는거에요 어차피 지금 얘는 얘는 입질 않아요 얘는 놀라서 아마 묻겠지 다른 놈이 있을 수 있겠지 툭하고 빠진거야 약간 좀 눌러면서 바람에 날라가게끔 바람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거의 타이거 우즈급이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4시 45분 오케이 4시 45분 맞죠? 마지막이 되겠네요 오케이 오 세제 풀었어 꼬자 이제 걔 터져갖고 나간지 알았더니 걔 터져갖고 나간지 알았더니 어 진짜 걸렸어 그렇지 걸었잖아 걸었어 걸었어 오빠들 걸었어 다시 왔어 걔가 잡아내라 잡아내라 이분은 나오자 나오자 제발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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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나오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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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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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제발 돌돈 못짝이래 잡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돌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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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벗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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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렀다 우와 우와 오 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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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쟤는 좀 안되겠다 잡았다 종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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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저런 원투를 해야겠네요 봤죠 우와 오빠들 사실 보여드릴게요 얘는 얘는 다행히 뭘로 못 박았어 와 진짜 커요 우와 그다 커 야 쟤 안되니 쟤 될거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와 잡아냈습니다 오빠들 우와 대박 재물걸림 재물걸림 나와줘서 고맙다 앞에 댔어요 45 45 45 45 앞에 45 여기 보세요 앞에도 댔고요 딱 닿죠 앞에도 닿고요 여기 보세요 딱 닿죠 45 45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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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5353 1.53 1.53 1점 1점 4점 5 상담 4 펑 Blockchain 3점 컴퍼 척 맛있겠다 오빠들 아 잠깐 있어봐 즉 스브이까지 터졌잖아 살살해야지 살살 칼을 살살 이것도 별미입니다 별미 이거는 안놈한테서 먹을 수 있는 별미 정소가 더 좋은거에요 근데 정소가 더 좋은거에요 더 boa 중놈 이따가 이거 관리해주지 마 이따가 엄마가 줄게요 Sharp 사진도 없죠 밥 Author 다 모이겠네 5일 후에요? 아니요 방금 전까지 울지 않았니? 풍자야? 응? 방금 전까지 울지 않았어? 맞아, 로몬 야 랩 듣지 마! 아까옹 옆에 다 뜨거워있어 배고프지? 엄마가 준 거 비밀이다 그랬지? 꼭꼭 씹어, 좀 두껍다 아빠가 두껍게 썰어 먹어서 자, 오빠들 자, 한잔 하겠습니다 자, 한잔! 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알이에요 자, 볼살부터 먹겠습니다 볼살 기름장에 찍어서 나는 알 익사심이에요, 이렇게 음 돌돌먹 이거 몇 마리나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응 먹자 고기 고기 빨리 달라고 그래 고기 고기 이거 안 먹는 거니, 분자가? 여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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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